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펜스타라인닷컴은 지난 17일 부산 요코하마 고속화물페리 서비스를 신규 취향했습니다. 펜스타는 2013년 9월 도쿄 취향에 이어 이번에 요코하마를 기향함으로써 한일 간의 수출입 화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부산 도쿄 요코하마 서비스는 한국과 일본 게이힌 지역항을 연결하는 첫 고속화물페리 서비스라는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. 펜스타는 부산 게이힌항을 32시간 만에 주파하는 고속화물페리의 주정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긴급화물 운송비용의 절감은 물론 도쿄 요코하마항에서의 기존 해상화물 서비스와는 차별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도쿄항은 당일 통강과 반출이 가능하며 요코하마에선 2길 전국 배송이 가능합니다. 펜스타 측은 게이힌 지역의 화물을 요코하마 고속화물페리로 실어나르면 업체에 따라 수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